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일본여행 갔을때 샀었던 레진몰드를 써봤답니다 다이소에서 샀던거고 100엔에 샀어요 세금 포함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천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실리콘이 되게 말랑말랑해서 뜰때도 잘 떨어진답니다 먼저 이 몰드를 사용해봤답니다 UV 레진에 흰색 조색제를 넣고 섞어서 몰드에 채워줬어요 처음엔 반정도 기포 없이 밑에 잘 깔리도록 꼼꼼하게 발라주고 그 다음 나머지 반을 채웠답니다 넉넉하게 올려서 이수시계로 평평하게 닦아냈어요 램프로 붙이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기포 때문에 구멍난 곳이 생겼네요 이걸 뒷부분이 보이도록 테이프에 붙여줬어요 꼼꼼하게 붙여야 레진이 옆으로 새지 않는답니다 안쪽엔 레진을 넣어서 꽃으로 꾸며뒀어요 이 하얀 꽃은 뒷배경으로 쓰려고 했는데 공간 부족으로 쓰지 않았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뒷부분이라서 꽃도 뒤집어서 꾸며뒀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펄을 발라줬답니다 펄을 꼼꼼하게 발라주고 그 위에 레진을 올려줬답니다 그리고 앞면에 레진을 더 올려서 꾸며뒀어요 그리고 앞면에 레진을 더 올려서 꾸며뒀어요 이렇게 완성됐고 악세사리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핀바이스로 윗부분을 뚫어서 쓰면 된답니다 이제 옆에 다른 몰드를 써봤어요 이제 케이크alar 우펭 Stripe 소금 지저만 눈두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완성되었답니다. 기포만 잘 잡아준다면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른 몰드도 사용해봤어요. 이건 바로 펄을 발라서 꾸며놨답니다. 이것도 역시나 먼저 기포가 생기지 않게 레진을 잘 펴줬어요. 그리고 검은색 레진을 그 위에 올려줬어요. 뒷배경으로 흰색을 올리면 밝고 가벼운 느낌이 나고 이런 검정색을 올리면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난답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답니다. 이건 안쪽에 사진을 넣어서 액자처럼 만들어도 예쁠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